국가적인 규모로 주목받는 문화 행사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국민 가수 송가인 씨가 화려한 등장을 했습니다. 오는 5월 21일 오후 7시 30분, 경복궁 홍해문 앞에서 세워진 특별 무대에서 D1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개최될 예정인데요.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및 KBS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. 여기에 한국문화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송가인 씨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이번 공연에는 송가인 씨를 비롯해 K-POP의 아이콘 뉴진스와 효린, 싱어송라이터 체리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. 이들은 각각의 개성과 재능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을 아름답게 빛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별한 이벤트로 2024 송가인 디너 콘서트 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공연은 오늘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여기서 송가인 씨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 송가인 씨는 최근 효자효녀로 잘 알려진 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 날은 모든 부모님이 의미 있고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 디너 콘서트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코리아온 스테이지 공연은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 KBS 1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KBS 월드를 통해서는 전 세계 142개국에 송출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8일 오후 1시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많은 시청 바랍니다.